알았어요 네 근데 요즘 찬이가 여러분 아 내가 이게 또 너무 사고치는 건가 내가 요즘 너무 말을 툭툭 던져서 야 그거 하나 말할게요 여러분 요즘 찬이가 노래가 늘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 이상 안돼요 이 이상 안됩니다 여러분 찬이가 노래가 늘어서 제가 곡 작업을 하거나 같이 뭔가에 작업을 할 때 이제 찬이를 안 시켜요 노래 시킵니다 너무 잘해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랩이랑 노래 둘 다 하고 싶어요 아 욕심 많아요 하나만 하세요 묘 원래 하나만 하는 게 근데 여러분 멋있어요 휘영이는 춤이 엄청 늘었어요 아 그래요? 무슨 말이에요? 찬이가 그래요라는데